이... 야... 나 얘한테 2번 당했단 말이지? 얘한테? 마요한테? 마요한테? 마요한테 2번 썼단 말이지? 아... 내가 아무리 그래도 미어전한테 지는 거 어느 정도 용납이랬는데 아니 근데 왜.. 강력하네 얘가 아니 나 마요한테 참 의외인데 아무튼 그냥 가볼 수 있다 내 소식에 마요 마요 말고 나 마요 그럼 쟤 라인 핏색이 아직 안났지? 라인 핏색이? 라인 핏색에도 나오고 하네 라인 너 핏색이 나오지 않니? 핏색이 보여줘 아니 핏색이 아니 핏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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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라인 핏색이 쟤 라인 핏색이 라인 핏색이 라인 핏색이 얘 핏색이를 좀 보여주기 아기 쟤 쟤 핏색이 있어요 쟤 왜 얘 쟤가 피탈이 뭔게 나왔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이 단디젠이 또 나오네요 빈마우스 나보고 빈마우스하고 뭐하는거야 근데 이거 내가 주캐마저도 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 근데 나 주캐를 산건지 어디야 좀 잡는데 지금 여기가 진짜 왁과고 세븐한지 한 몇년 됐면되시네 옛날에 그 그걸 픽팩이 과연 그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이게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얘요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 얘요 딴 캐릭터를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웬만큼 대부분 딴 캐릭터를 보여주는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오우 하아 흐 히 밤드윙 팝 람드 파이 배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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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자구나 흫 그분이 저 처음에 그 마루에 있는 그 등에 업힌 애도 여자구나 치마 입고 있구나 나 처음에 나 옛날에는 남학생인줄 알았어 여학생이구나 너무 헷갈린다 좀 야 너무 그거네 근데 근데 어 어 어 어 어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오 처음에는 제가 모자 쓰고 그렇게 하니까 여고생이 몰려왔습니다. 여고생이 여학생이 초래학생이 여자인 줄 몰랐어요. 자기가 저거 에스나우 저거 좀 세게 포함되고 아 우리 티셰 티셰은 좀 은근히 좀 빡치는 녀석이 좀 하나로 아니 이거 이 게임 얘 프레임 한다면서 왜 이렇게 잘해주나? 자기가 저거 너무 잘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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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! 그 왠지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드디어 미어전이네요 맞아 옷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절차 의료인데 자 블랙새로의 마루 아이고 미어전이냐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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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제거하는게 좋을거같아 재생각이네 아까 한번 좀 고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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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디어 보스네요 파이널 테이브 옛날에 진짜 이게 보스가 엄청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. 이 보스가 은근 어렵다고 들었어요. 저기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애기 때는 이걸 했는데도 그냥 4세지에서 맨날 죽었기 때문에 랩링이 이제 여기 컴퓨터에서 끌어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런 보스가 진짜 어렵긴 해요. 아마 여러분 좀 고생한 적이 있어요. 이게 과연 원코인 안에 끌어야지. 저거는 은근 얘도 은근 어려워요 솔직히. 아 나 이거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. 봐봐. 빠세잉! 던져보자. 끝! 끝!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이리 와. 쟤 근데 공 걸린 거 있을 거예요 약간. 오케이. 원을 싣죠. 근데 이제 투 양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. 투. 그래. 이하운지야 삼을. 투. 파일! 자. 자. 아아아아아아앙! 하아. 오케이. 맞고. 네. 봐봐요. 봐봐요. 하아. 으아. 자. 자. 화. 해 마. 아유 봐봐 이게 문제야 이게 아 예 결국엔 엔딩을 보지 못했네 저거.. 저건 어렵다니까 솔직히 저건 근데 어쩌자 켄이 할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지금까지 맨날 했는데 느낀거는 나 이거 진짜 어렵구나